투데이 스몰 캡입니다. 오늘은 박재일 연구원 모시고 덴티움 대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덴티움은 오스테인플란트에 이어서 임플란트를 하는 업체인죠? 일단 기업부터 살펴볼까요? 기업 개요 먼저 설명해드리면 동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점유회 2위 업체로 임플란트를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외에도 동사가 지금 현재 제품 라인업을 확대를 시켜서 치과 재료 및 디지털 덴티스트리 관련된 장비 그 다음에 합성골로 지금 사업을 다각화를 하고 있고 그 19년도 매출 비중을 살펴보시면 임플란트가 약 80% 정도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고 치과 재료가 2% 디지털 장비 쪽이 7% 합성골이 11%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디지털 장비나 합성골 쪽의 비중이 좀 더 올라올 것으로 좀 보고 있고 이쪽 시장이 성장하는 만큼 동사도 약간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를 좀 볼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문제는 우리가 그새 계속 치과 쪽의 이야기들을 해오고 있는데 이게 저기 그 임플란트의 어떤 저기 시장이라든지 같이 한번 더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 동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는 시장 점유율 2위로서 그 오스템 임플란트 그 다음으로 지금 현재 점유율 16%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글로벌하게도 지금 점유율이 동사가 약 한 6% 정도로 차지하고 있고 약 상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동사가 임플란트 쪽에서는 확실히 경쟁력이 있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특히나 올해의 동사를 보실 때 그 포인트는 중국하고 인도 시장에서의 그 성장세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 중국과 인도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구강 질환 발생률이 90%가 넘는 반면에 치료율 같은 경우에는 10% 미만으로 지금 잠재적인 그 환자 수요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소득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이 잠재적인 환자 수요가 꾸준히 급증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서 동사가 지금 현재 중국과 인도 시장을 좀 주력으로 임플란트 판매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그 2019년도 실적이 아직 결산이 안 나왔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추정할 때는 그 중국하고 그 인도 매출이 2019년도에는 각각 그 중국은 1010억 원 YOY 44% 정도 성장을 했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205억 원으로 YOY 한 83% 정도 성장을 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9년도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고성장세는 좀 당부간 유지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고 이쪽 그 중국과 인도 시장뿐만 아니고 동사가 올해부터는 또 베트남 쪽에서도 좀 활발하게 진출을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동남아 쪽도 지금 인도와 중국처럼 시장 성장세를 보시면은 연평균 20% 이상으로 좀 가파르게 치과 시장이 지금 성장을 하고 있어서 동사가 또 이러한 그 동남아 시장 진출에 따른 모멘텀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뭐 국내에서는 2위 업체이고 해외로도 좀 열심히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 투자 포인트 한번 좀 정리하면서 계속 이어가 볼까요? 동사의 올해 투자 포인트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중국과 인도에서 성장세고 또 하나의 투자 포인트는 디지털 덴티스트리 장비 쪽 라이너 확대에 따른 매출 다각화입니다. 동사가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장비를 자체 개발하고 있고 화면에 보시면 핵심 제품들을 타사와 달리 거의 다 내재화를 시켜놓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그 동사의 마진율 같은 경우에도 타 임플란트 업체 대비해서 상당히 좀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1위 임플란트 업체인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상품 비중이 상당히 매출 비중 내에서 높습니다. 이에 따라서 마진율이 동사보다는 좀 낮은 상황인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 상품들을 지금 현재 내재화를 거의 다 시켜서 제품 형태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마진율이 한 20% 정도 유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장비가 지금 테드캠, 시티, 뭐 이러한 디지털 장비들을 많이 지금 제품을 개발해서 라인업을 확대를 시켜놨고 지금 향후에는 이제 동사가 이제 소재 쪽으로도 지금 신규 사업을 진출할 예정에 있어서 이러한 그 제품 라인업 다각화에 따른 모멘텀도 올해는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임플란트 올해 인도와 중국 시장도 올해 좀 가파른 성장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실적은 올해도 상당히 고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올해 투자 포인트는 그 밸류에이션 매력이 상당히 좀 동사가 있습니다. 경쟁 업체, 그 피어 업체들이 지금 현재 2019년도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2020년도 올해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한 20배, 그러니까 10배 후반에서 20배 초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추정한 2020년 실적 기준에서는 지금 PER의 12.6배 수준으로 지금 동종 업계에서는 가장 지금 싼 편에 속하고 있고 그리고 밸류에이션 차트를 보셔도 그 지금 현재 그 밸류에이션 위치가 역사 하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이제 문제는 실적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 해 반짝 저기 그거 하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실적 추이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요? 실적은 제가 2019년도는 매출액이 2505억 원 YOY 34.4% 성장을 보고 있고 영화비 같은 경우에는 505억 원 YOY 20.4% 성장을 성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8년 대비해서 19년도에 성장세가 좀 더 가파르게 올라올 것으로 전망을 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중국과 인도 시장에서의 그 가파른 성장세가 올해 2019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부터 좀 본격화가 돼서 성장 구간에 들어섰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판매 현황을 봐도 그 3분기까지 나온 누적 실적을 지금 체크를 해봐도 지금 이쪽 시장에서의 성장세가 가파르게 나오고 있다는 게 지금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 시장에서의 그 신흥국에서의 그 가파른 성장세와 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개선되는 모습을 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올해 그 영업이익 성장 같은 경우에는 동사가 2018년도에는 해외 쪽 성장이 약간 슬로우한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장비 이런 그 투자 등에 따라서 캐펙스 투자 등에 따라서 2018년도 영업이익이 성장이 좀 주춤했는데 올해 그 작년 2019년부터는 그 캐펙스 비용도 원래대로 그 원상태로 좀 복구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매출 성장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서 그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이 두 자릿수 성장률을 2019년도에는 이어갈 것으로 좀 보고 있고 그리고 2020년도에는 2019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파른 성장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실적은 매출액 3,105억 원의 YOY 24% 성장을 보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630억 원의 YOY 24.6%의 성장을 보고 있습니다 매출액 대비해서 영업이익 성장세를 좀 더 높게 보는 이유는 그 동사가 지금 현재 2019년도에도 캐펙스 투자가 일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가 올해부터는 좀 이 투자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되고 이에 따라서 이익단에서는 상당히 좀 많이 이익률이 좀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또 동사가 중국과 인도 시장에서의 매출 성장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단에서는 이익단에서도 지금 두 자릿수 성장률을 지속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덴티움은 역시 비교할 만한 회사는 오스템 인플란트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랑 비교해서는 좀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느 쪽이 더 밸류이션이 더 유리한지 봤으면 좋겠어요 오스템하고 좀 비교를 해드리면 오스템이 아마 2019년도에 적자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적자를 기록한 이유가 해외 법인이 오스템이 오스템 같은 경우에는 해외 진출할 때 직영 법인 형태로 진출을 하고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비용 세이브를 위해서 약간 대리점 형태나 대리점 형태와 법인을 반반 섞은 형태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따라서 오스템 대비해서는 고정비가 상대적으로 덜 들어가기 때문에 이익률 측면에서 좀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스템의 매출 비중을 살펴보시면 상품 매출 비중이 60% 이상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높은데 덴티움은 반면에 상품 매출 비중이 20% 언더로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 상품 비중에 따라서 마진율 차이가 또 상대적으로 상품 판매가 마진율이 제품 판매보다는 떨어지기 때문에 제품 위주의 판매 전략을 가지고 있는 덴티움이 좀 더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좀 펀더멘털이 좋아 보인다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 사이에는 임플란트를 주라고 했었는데 앞으로는 디지털 덴티스트리 쪽으로 더 확장하는 거잖아요 그쪽도 진입 장보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뚫어나갈 생각인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동사가 처음에는 글로벌 업체들을 장비 업체들의 장비를 상품 판매를 하다가 이 장비 업 자체 개발을 통해서 이제 자체 상품을 그 동사의 그 기존 고객 치과들한테 판매 패키지 형태로 임플란트랑 같이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장비가 아무래도 후발주자다 보니까 글로벌 업체들과도 장비 관련해서는 공동 개발 중인 지금 아이템들도 있고 해서 이러한 식으로 뭐 사업 그 글로벌 업체들과 협업을 통해서 약간 정직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식 판매 전략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뭐 쭉 이야기 했었는데 다시 한번 요약해서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동사의 그 올해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인도와 중국 시장 임플란트 시장 성장에 따른 동사의 실적 모멘텀과 두 번째는 그 경쟁 업체들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물론 고성장을 해왔지만 올해 그 성장 구간이 성장이 올해도 좀 가파른 성장을 이어나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